안녕하세요. 지금 이틀차고요.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방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방 시내고요. 차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치료 좀 있어요. 이제 숙소에 벌레가 나와서 기겁을 했습니다. 벌레가 제 발만에 270 인데 벌레가 270? 같아요. 여기 익숙한가봐요. 다들. 발택은 메카 안 돼요. 네? 메카 방라 뱀. 헛백 메카 방라 뱀. 흔히 발택. 메카 방라 뱀. 태국의 마트거리인가 봐요. 마트. 메가마트면 그 메가마트인가? 네. 남권뒤에 남권뒤에 남권뒤에서 가라파냐에 유럽을. 유럽을. 아까 그 큰 마트에서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뭐지?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엘리베이터를 켜고 있나봐요. 예방. 메카. 메카. 엘리베이터를. 아마도. 역시. 엘리베이터를. 스탱크. 개인 짓이. 다 있네. 내려가는 것 같아요 메가프라자네요 지금 메가프라자고요 환전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인가봐요 끝내버렸네 밥 먹고 올 것 같아요 밥 먹고 다시 환전하러 올 것 같습니다 의성분들이랑 옷을 보고 그냥 못 지나치시네요 이런거 이쁜데요? 220바트만 도전하세요 이거 왜이렇게 이쁘지? 이거 사줄 사람 없나? 이렇게 쭉쩍한 것 같아요 맛있게도 진짜 맛있고 이렇게 쭉쩍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넣어주고 쓰레기 이 영상은 비주얼이고요 차가운다 게오 나름 게오 나름 조개 게오 나름 게오 나름 게오 나름 겨울 찰나와 맵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채썰기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고춧가루 그러면 뭐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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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뱃살은 너무 맛있고 맛있어 뭐 먹으면 잘 먹어요 맛있어 잘 먹어요 맛있어 맛있게 먹어요 잘 먹어요 롯데이크 ... 배고파서 씹지도 않고 생겼네요 오우 리치로 갑니다 오우 리치 오우 열었다 오픈 오우 리치 여기서 감정하기도 유리한가봐요 그래서 저를 일로 데리고 왔네요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QNUMBER A019 PLEASE CONTACT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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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NUMBER A019 PLEASE CONTACT GAY QNUMBER 2 혹시 화장실을 가신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앞에서 커피를 살 것 같고요 여기 여기서 커피를 살 것 같아요 여기 반가운 알아볼 수 있는 KFC가 있네요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 참습니다 여기는 주유소 기름을 넣는건지 화장실을 간건지 그리고 이거는 회전 같아요 마켓 참 간단한 휴게소 같은 느낌 커피를 사러 갑니다 근데 휴게소 근처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다 되엘 이다 되엘 이다 되엘 이다 되엘 이다 되엘 이다 되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